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.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한 뒤 방역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명, 비수도권의 경우 12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. 다만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접종 증명 또는 음성 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후속상은 선생님께 요청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 기회에 입고 없음으로인데 수행을 보내고 치지지지 않습니다.